조각난 봉우리에 있는 릴리트 재단 28개를 모두 다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. 지금처럼 저렇게 숨어져 있는 릴리트 재단을 찾으시면 여러가지 유리한 효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눈으로 잘 안보여서 쉽게 못 찾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지도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구요. 지도만 보고 찾아가면 또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찾는 모습도 다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지도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 보시면서 지도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구요. 지도에서 찾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 제가 다 번호를 1번부터 28번까지 붙여놨으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부터 28번까지 붙여놨습니다. 3번부터 29번까지 붙여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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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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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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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